김퀴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퀴의 정리해 주실 김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앞에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토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 제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거든요.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이거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한전법 일부 개정안? 한전체 발행한도를 높이는 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최근에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이게 대폭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전체는 최근에 조금 들어보실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들어서 이게 어떤 거다라고 아실 것 같긴 한데 한국전령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저희가 한전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사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회사 이름을 붙여서 무슨 무슨 채 이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전은 산업은행하고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공기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국채와 비슷하게 양질의 채권이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여서 한전체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저희가 금융채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한전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30조 원 정도의 누적적자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원재료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같은 것들이죠. 천연가스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또 따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적자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회사 입장에서 적자가 누적됐다는 거는 그간 금고에 쌓아뒀던 돈을 계속 꺼내서 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고가 바닥나면 사실상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도 또는 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 어떻게든 밖에서 투자를 받아서 투자금을 금고에다 넣어놓든가 아니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금고에 넣든지 아니면 채권을 시장에서 발행을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받은 돈을 금고에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전은 한전체 채권을 금융시장에서 발행해서 회사에 돈을 채워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걸 메우기 위해서 지금 한전체를 계속 발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행법상 한전체를 마음껏 발행할 수는 없어요. 한전이. 이게 발행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발행 한도만큼 지금 차벌인 것이죠. 현행법을 보면 한전체는 한전의 자본금하고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한전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언론들에서 보도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 4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이 발행한 한전체 발행 규모가 이미 72조 원입니다. 이미 72조 원이면 이미 한도를 넘었다. 이 소리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다들 차 운전하시면서 체감하셨겠지만 유가가 워낙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내내 초고유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향을 한전도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산업통상부, 여당이 한전법을 개정을 해서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이 한전체 발행 한도를 아까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6배까지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다 냈던 것이고요. 이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제적위원 203명 중에 찬성이 89, 반대 61, 기권 53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한전체 발행이 안 되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거예요. 한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한전은 전기료 인상에 나서겠구나라는 예상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죠. 인플레다 뭐다 해서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전기요금이 오를 거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왜 부결된 건가요? 속을 들여다보면 한전법 개정안 부결을 무작정 잘못됐다 또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태는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강원도가 채무보증한 거 나 안 할래 했다가 채권시장이 난리 났던 거예요. 매주 이 이야기가 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전체도 채권시장 안전성 문제하고 결부돼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한전의 적자 상황만 놓고 보면 한전체 발행이 시급하죠. 아까 이미 발행 한도를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발행 한도에 막혀서 내년에 신규 자금 조달을 한전이 못하게 되면 한전은 이제 발전사들에서 생산 전기를 돈을 주고 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들이는 돈 자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전체라도 발행해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한전체를 이렇게 마음껏 발행하게 해주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한전이 한전체를 발행한다는 것은 빚을 잔뜩 쥐는 거랑 똑같거든요. 당장 또 이렇게 또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시장이 지금 금리가 또 급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전체 역시 또 금리를 꽤 높게 주고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대규모 한전체를 발행하고 이 대규모 한전체에서 나오는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이 이자 부담도 상당하게 될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큰 문제는 채권시장의 안전성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거든요. 한전체는 사실상 국채와 같기 때문에 국채가 마구 시장에 발행된다? 발행된다? 이거는 시장에서 조금 반기는 이슈는 아닙니다. 한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력회사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체지만 이걸 사실상 AAA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국채하고 동일하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초우량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를 외우기 위해서 이 초우량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해서 채권시장에 내놓는다면 더군다나 이게 요즘 이자가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 이자도 꽤 높게 줘야 되거든요. 한전 입장에서도 돈을 구해야 되니까 다른 데하고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채권시장의 금리가 동반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국채금리는 같이 올라가겠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채권 설명하면서 한번 상품권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상품권 깡 할인률하고 국채금리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할인률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시장이 불안해지고요. 두 번째는 시중의 돈이 양질의 한전체로 다 빨려들어갑니다. 국채나 한전체로 몰리겠죠. 그러다 보면 대기업과 우량회사들도 돈 구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중소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사실상 채권시장에서 돈을 못 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 채권시장 자체가 크게 요동치면서 흔들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채권시장에 미칠 파장이 고려된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한전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 위해서 발행 한도를 올리게 되면 자칫 채권시장에 많은 양질의 채권이 쏟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시장에 불안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 번 더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있어요. 한전법 개정은 또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전기요금 올리는 이 방법밖에 없나요? 이건 사실 저희한테도 피부로 와닿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 한전체 발행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다만 임시국회에서 이게 꼭 통과될 것이냐? 그것도 또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상 일부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전짐적으로 조금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전 입장에서는 채권은 발행 안 하고 전기요금만으로 그럼 적자를 메울 수 있느냐? 그건 또는 힘들거든요. 전기요금은 생각보다 느리게 천천히 반영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이 되기가 좀 힘들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거는 결국에는 이른바 정책자금의 투입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앞서 한전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라고 말씀드렸고 산업은행이 한 3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18.2%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을 통해서 자금 수여를 해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일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전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고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 발행을 통해서 돈을 투자받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한은이 100% 정부 지분으로 만들어진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결국 정책자금으로 한은을 통해서 한전에 돈을 넣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전체 발행한도 이번 국회에서 부결이 된 상황이고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의사를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책자금 투입도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전체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시장의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나비효과라는 말이 이거구나 느낌이 옵니다. 단순히 뭔가 하나로 탁 깔끔하게 끝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동산 뉴스도 정말 많이 떴어요.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재건축 대못을 다 뽑았다. 이런 기사가 꽤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 공급의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표현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정부가 완화를 했습니다. 이달 중에 행정예고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른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입니다. 이게 8일 날 발표가 됐어요.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이거 두 개와 함께 안전진단과 관련된 세 가지는 재건축 사업의 3대 걸림돌이라고 저희가 불러왔습니다. 걸림돌이라고 하니까 뭔가 안 좋은 제도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사실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걸림돌인 거고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불러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이익을 막고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두 견해를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이 여러모로 우리 삶과 경제의 미친 양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하락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회 여러 면에서. 그래서 급등기에 도입됐던 제도가 이번에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대부분 수정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규제가 어떻게 바뀐 건가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면 당연히 재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빨리 다시 지어야 되는 거니까요. 안전진단 중에서도 구조 안전성 점수를 매우 중요하게 봤거든요. 이게 전체 점수를 가르는데 50%를 차지했었는데 이걸 이번에 30%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낮춰진 20%포인트는 뭘로 채우느냐. 주거 환경 배점이 15%에서 30%로 올라가고요. 설비 노후 점수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이걸 풀어보면 구조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거 환경과 설비 등의 노후가 심하면 안전진단 통과가 이제 가능하다.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단어만 들었을 때 느낌이 딱 안 오는데 주거 환경 그리고 설비 노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요? 주거 환경은 대표적인 게 주차대수,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 일조 환경 등이 주거 환경에 들어가고요. 설비라고 하면 난방이나 급수, 배수, 전기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 현재 이런 배점으로 받은 점수가 30점에서 55점 사이에 들어가면 이른바 D등급이라고 해서 조건부 재건축 대상이 되는데요. 이 점수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지적이 그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44점에서 55점은 조건부 재건축 똑같이 45점 이하는 E등급으로 분류해서 재건축 등급으로 그냥 바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훨씬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조건부가 나와도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적적성 검토를 굳이 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풀어줬으니까 재건축 등급이면 재건축 쉽게 들어가고 조건부 재건축이어도 예전보다 조금 더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셈입니다. 그러게요. 대못을 뽑아서 길을 좀 터줬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좀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개선안이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 등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안전진단이 지금 추진 중인 목동, 노원, 강동, 송파, 영등포 지구 등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재건축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요. 다만 제 생각은 당장 부동산 시장에 바로 흠풍을 불어넣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건축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이 시행되려면 사업비 마련하고 수익성을 확보한 재건축 계획을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시행에 들어가고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은 분양을 성공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 물량 내놓은 거 보면 경쟁률이 서울에서 3.6대 1 이렇게 떨어졌어요. 작년에 서울 전체가 한 15개 단지 정도 분양한 데서 21.5대 1 경쟁률이었는데 경쟁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또 떨어졌네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장 흠풍이 불기는 좀 힘들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상황이 보여진다면 이번에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